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드레아스 형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에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췄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I also believe that there is an after and before in his life, in Andrea's life. 안드레아스의 생애에 한국이 오기 전과 오기 후의 삶이 달랐을 줄 압니다. 제가 안드레아스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지속만 하면 됩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속만 하면 됩니다. 유럽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보게 될 거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자매가 중요한 현장에 갔는데 오늘 네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요. 오늘 네팔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네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자들이 특히나 모여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 네팔 사람들도 여러 명 오기 때문에 네팔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복음 가진 한 사람만 필요합니다. 지금 대구 대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 대학교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현장에는 복음 가진 사람을 환영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넌수, 토비, 나이지리아에서 넌수, 토비, 나이지리아에서 넌수, 토비, 그리고 캐터린, 잔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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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스민에서 불키나 파소에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영합니다. 불키나 파소에서 환영합니다. 대구 대학교에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구 대학교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신 것은, 만난 것은 제 기도 응답입니다. 대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쓰임받는 전도자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인데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인생에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좋으면 찬양을 하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많은 것을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찬양팀에 참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지만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영적 상태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에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세계보고말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 때문에 큰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나 우리나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유혹으로도 갖고 오고요.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모든 영적인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 타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봤는데요. 본국에서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교회를 매주 갔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교회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외국에 나오면 한국에 오면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삶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한 번 빼먹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싱싱한, 싱싱한, 스트레스, 그리고 모든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줘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합니다. 매의 예배 시간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이 찾아오는데요. 교회에서도요. 여기 다민족 부서만 봐도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왔어요. 각자의 언어도 있고요. 각자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문화도 있고요. 우리는 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맞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갈등들이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기가 쉬워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을 교회에서 봤는데요. 제가 스페인에서였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봤습니다. 사단은 인간관계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삶의 이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사야 되는 삶의 이유를 찾고 또 예수님이 왜 불렀는지를 찾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회복하도록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바뀔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마태복은 22장 오늘 읽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오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분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제가 애기 때부터 교회 안에 살았는데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거의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애기 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다른 교회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주일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들을 알게 됐고요. 노아 방주도 알고요. 모세, 요셉, 이러한 역사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고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항상 같은 문제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영적 상태는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세인들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의 답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바뀌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이 없으면 교회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답이 없으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답이 없으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고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영적 상태가 사단의 아래 종로를 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인생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가정들 속에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가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상관없이 돈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 배경도 여러분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울증은 되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공포심이나 악몽 꾸는 것도 계속해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독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데요. 그리고 가문 속에서 사단과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가문 대대로 알코올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같이 다 똑같은 문제를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 알코올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에 빠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영적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 돈 때문에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게 못할 짓을 합니다. 뉴스에서 이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어떻게 부모님을 죽일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혼도 하고요. 이런 가문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으면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이 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고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죄의 사암을 받기 위해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법을 지키려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성경을 다 지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 한 명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정죄함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생이 약속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참 선지자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이지리아에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나이지리아로 가겠죠? 제가 넌서 형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거기 있으니까 제가 가게요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내가 진리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성경은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시란 말입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필리피아스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에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문제는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이 납니다. 내가 교회를 가서 난 구원 받은 줄 알았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정죄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안는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에 믿어 신실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끝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제 할 것은 믿는 것만 하면 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조차도 그 사람들은 전쟁 속에 빠져있죠.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파괴를 당했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알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가장 큰 응답을 찾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흥미로 383장입니다. 아멘 아멘 He will keep your foot from slipping, will not sleep but guard your way. Keep His people safe forever, watching always night and day. God our help will be your shade, and while you rest beneath His arm, sun by day or moon by night shall have no part to do you harm. Neither will Jehovah harm you, but will keep your soul secure. He will lead your going out and coming in forevermore. 아멘 동일 전사님, 한금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이 말씀 통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세상을 살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여기 온 모든 외국인들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떠난 사람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대학교에서 온 세 명의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이 시간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부서와 그 예물을 사용하셔서 그 단민족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전도문을 열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심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